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야? 된거야? 뭔진 모르지만 뭐 표현했나? 아 하나가 끝이 아니구나 네 된거 같은데 됐다 됐지? 오오오 오 뭔진 모르지만 이야 이게 갈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음악도 변했네 뭔가...살작...금빙...근무야... 급박한 음악iyoruz 뭔가 지지거린거 오니까 발전기가 있다는 소리에요 오오오오오 cone aceeeeeeeee 다행히 여기서부터네 여기서부...여기 어디야? 여기서부터가 아니구나 저건 뚫렸네요 아 그러게 아니 저기 음악이 갑자기 금박 기...뭐야 좀 급박한 음악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아 좀 왠지 빨리 가야될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끌려간 자국같은 자국같은 애들 이쪽으로 내려가는거 있죠 이렇게 파워가... 아아아아 아까 나 파워... 그걸 하러 갔던거지 어? 잠깐만 저 파워했잖아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거네요 자 여기 정지가 들어갔겠어요 자 여기 정지가 들어갔겠어요 읏 오케이 오오오오.. 있으렙 누가 되는거지? 어 자기 아내를 아내나 여자친구나 아무튼 뭐 실종이나 뭐 그런거 된거같은데 걔를 찾아오오 뭐야 나이트풀 저 원주민은 아닌거 같구요 오 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애라면 가까이 가까이 가는게 좋지않나 그죠? 가까이에 있는게 낫지 진행방향을 생각해보면 아 그니까 저게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면 틈이 가장 많은곳은 가까이 있는곳이겠죠 저전한 뭐라고 하는거지 한 번 이렇게 이렇게 솟아나고 나면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야 한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저거를 이용해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걸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여기가 그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떨어뜨리고 어? 어어 자 아이치 아이씨 아이씨 가만히 있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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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니 둥그란 놈아 아이씨 아이씨 똥글똥글해가지고 제대로 서있기도 힘드네 위에 미끄러져서 아이씨 아이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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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이런데서 난관을 오 됐어 오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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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 그럼 저런거는 밑에서부터 솟아와가지고 저렇게 굳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야? 저 큰거... 큰 것들을? 이건... 이건 좀... 작은 것들이고요? 어? 저기 뭔가 있다 흠... 왠지... 어... 이쪽으로 가는거군요? 저기... 저기 있구나 오우 조지에요? 자! 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고 하고 이렇게 갈 때? 그런 것 같아요 빨강색으로 가면은 지뢰밟을 것 같아 야... 이 알고보니 퍼즐게임이라니... 일단 조작법도 그렇고 되게 간단한... 예... 간단해요... 하지만... 쫓아가는거는 간단하지만은 않네... 어! 갑자기야! 어어... 어어... 깜짝이야... 어어... 조심조심... 자... 돌있는곳은 못나오겠죠?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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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아이아이아아하 아이아이씨이씨 내가 이렇게 공감능력이 없었나? 공감.. 공감..각..능력이? 됐어 됐어 좀 어.. 좀.. 어.. 안정된거 같애요 노래가 바뀌는거 보니까 오오 어어어.. 양쪽으로 나와있는데? 아 왠지 이쪽같애요 미테나 어, 튀어나와 좋게 조심조심, 떨어지면 안 돼 또 어, 저거저거 어, 제대로 가고 있어요 야아, 멀다 멀어 오! 오, 그 새끼야! 약간의 공포성도 가미하고 있네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이쪽에서 왔나? 어? 아, 저게 트랩이라는 거죠? 뭔가 따로 공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저 파란색, 초록색 빛으로 계속 어, 초록색이 빨간색이 됐잖아 라스트 스탠드 마지막 오, 저기 파란색, 초록색 저기 있다 저쪽으로 지금 갈려면 어, 이쪽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딱 가보죠 오직인가? 파이브라고 적혀있는데 어? 의자가? 아, 지구하고 이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 포탈 같은 뭐 그런 걸 연구했나봐요 자, 그럼 나 불시착했어도 만약에 불시착했어도 돌아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만약에 이게 사실을 하면 저걸 열면 저걸 열면 나도 나 지구,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쭉 가죠 야, 오로라 와라 오로라가 왜 생기는 거더라? 저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오로라가 그 뭐야 내핵인가? 내핵에 외핵이 외핵이 도는 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서 오존층이 뭐 이렇게 자기장 때문에 오존층이 생기고 그 역할로 인해서 거시기, 거시기이냐 아무튼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근데 여기도 그러면 대기가 있단 소인데 그게 뭐 물론 산소일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아, 오로라가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안돼 잘못 알고 있나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저기 뛰어가려면 여러 번 칙칙칙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오로라가 저렇게 많이 생기는 거 보니까 오로라... 가... 어... 어, 저, 저건가? 어, 저깄다, 저깄다 자아 이네브 이게 한 개도 있구나 개수사 쓰여놨구나 개수사 쓰여놨 최소한 여섯 번 이상 쓸 수 있네 이야... 정말 정말 여기서 내려가면 죽겠죠? 퓨 퓨 퓨 퓨 길 따라가야겠지? 길 따라가야겠지?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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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맘 놓고 있었다 빨간색 저거 보이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식으로 오르라가 생기는거였군요 어쨌든 그 모든 요소를 여기는 다 갖고있던거 아냐 그쵸 야 저거를 나 저기 어떻게 가냐 저기 따라가야되는데 자꾸 위에서만 맴돌고 있으니 어 이거 뭐있다 어.. 아.. 어..这이.. 뭐오.. dei.. 뭐.. 지구에 있는 뭐.. 뭐 дв.. 광섭 어오오오오오오오없 뭐야 이거 아 저기서 여기 온거잖아 아 여기서부터야? 자자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가다듬고 저기를 점프해서 가는거 같아요 점프해서 가는거 같아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자 제대로 잘 가고있어요 제대로 잘 가고있는거 맞아? 어 일단 이쪽인데 좀 거래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따라가고 있긴해요 점점 점점 좀 폭이 넓어지긴하고 있지만 오우 저거 뭐야 저거 뭔가있어 저거 뭔가있죠 뭔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뭔가가 있어 좋아 야 이거 정말 이거 있으니깐 너무 편하긴 한데 이거 좀 있으면 또 없어질거 아냐 초록색이 저기를 어 방향으로 지금 어 방향으로 지금 가고있는거 같고 오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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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ELIicy 이 뭔가 희망을 품고 이 레코드를 아 이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을하고 있네요 뭔가 위험을 알려주려고 하는거 같아요 자 떨어지지 마는데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이거 없어졌다. 저것도 문인가? 이건 뭐하는거지? 되게 거대한 구조물 같은데요. 무슨 안테나처럼 생겼어. 여기 뭔가 있네요. 이건 인간이 만든거 같지가 않대요. 이것도 러시안, 러, 러시아인이 만든건가? 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에요. 이게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이라. 아, 이쪽으로 가는거군요. 저 구조물이, 어... 목적지는 아니었나봐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잠시쓰기